따라서 설거지녀가 1차원적 본능인 설렘을 극복하고 찐따 범생이를 결혼상대로 선택하듯이 20대 남자가 김사랑보다 설렘을 훨씬 덜 주는 평범한 20대 여자를 결혼상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자청의 진화심리학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지 영어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워너비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김사랑과 워너비가 결합되면 모든 남자들이 김사랑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볼 때 자청의 의도는 뻔해 보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김사랑을 짝짓기 대상으로 간절히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청은 김사랑이 큰 번식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썼지만 폐경이 되었거나 그 근처까지 간 김사랑의 번식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 문장에서 번식가치가 높아 보이는 것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김사랑의 번식가치가 크다는 말은 단순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진화심리학의 심취한 자청은 여자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번식가치가 높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사랑의 나이가 45세나 되기 때문에 실제 번식가치는 매우 낮지만 엄청나게 예쁠 뿐 아니라 엄청난 동안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의 소위 원업이라는 겁니다. 원시 사회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숫자체계가 현대의 식진법에 비해 대단히 부실해서 나이를 정확히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이를 따지기보다는 외모를 보고 여자의 번식가치를 평가하도록 남자가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자청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얼굴과 몸을 살펴보고 번식가치를 추정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성형수술, 피부 미용, 화장, 뽕브라, 엉뽕, 하이힐 등으로 남자를 기만하는 전략이 상당히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실제 번식가치보다 번식가치가 높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자청의 말에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논의의 편의상, 어느 모로 보나 김사랑의 외모가 20대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김사랑을 짝짓기 대상으로 간절히 원할까요? 적어도 결혼을 할 때는 20대 남자들 중에 45세인 김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남자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40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식이 10대일 때 아내가 60대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김사랑의 외모가 아무리 20대로 보인다 하더라도 20대 여자처럼 자식을 잘 낳기는 힘듭니다. 40대 여자는 20대에 비해 임신에 성공할 가능성도 낮을 뿐 아니라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낳을 수 있는 자식 수도 훨씬 적습니다. 흔히 인간의 마음을 1차원적 본능과 고차원적 정신 또는 영혼으로 분류합니다. 1차원적 본능에는 식욕, 성욕, 질투, 분노, 두려움, 멋지거나 예쁜 이성을 보았을 때 느끼는 설렘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고차원적 정신에는 도덕성, 추론능력, 학습능력, 개념적 사고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다른 학파들에 비해 고차원적 정신으로 분류되는 것들에 본능이 많이 개입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은 인간 도덕성의 상당 부분이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한 선천적 본능이라고 봅니다. 인간에게 추론 본능, 학습 본능, 개념적 사고 본능 등이 진화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이 가능하다고 보는 진화심리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편의상 그런 것들을 고차원적 본능이라고 불러봅시다. 자청의 역행 개념이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역행이라는 상당히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한 공로를 인정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역행 개념을 고차원적 본능과 일차원적 본능이라는 용어를 동원해서 정의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추론 본능, 학습 본능, 개념적 사고 본능 등이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받아들이는 온갖 정보들과 결합되면 때로는 대단히 정교한 온갖 생각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고차원적 생각들은 인간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 영향의 한 가지 양상이 역행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고차원적 생각이 일차원적 본능을 억누르거나 극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거지론에 따르면 20대에는 자신을 설레게 했던 남자들과 즉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싸움 잘해서 원시 사회에서 알파메일이 되었을 법한 남자들과 섹스와 연애를 실컷 즐기던 여자가 30대가 되면 설렘을 주지는 않지만 즉 키 작고 얼굴 못생기고 싸움은 못하지만 공부를 잘하고 성실해서 처자식을 잘 부양해 줄 것 같은 돈 잘 버는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합니다. 설렘을 주지만 돈은 못 버는 알파 논팽이와 결혼하면 자신과 자기 자식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라는 고차원적 생각이 작용하여 설렘을 주지는 않지만 돈은 잘 버는 찐따 범생이를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도 일종의 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돈이 매우 중요하다는 고차원적 생각이 설렘이라는 일차원적 본능을 역행하는 셈입니다. 자청이 예로 든 김사랑은 외모가 20대 미녀입니다. 따라서 20대 남자의 일차원적 본능들은 짝짓기 상대로 김사랑을 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차원적 생각을 할 줄 압니다. 김사랑이 40대이기 때문에 김사랑과 결혼하면 온갖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상당히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거지녀가 일차원적 본능인 설렘을 극복하고 찐따 범생이를 결혼 상대로 선택하듯이 20대 남자가 김사랑보다 설렘을 훨씬 덜 주는 평범한 20대 여자를 결혼 상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청은 역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고차원적 생각이 일차원적 본능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사랑에 대해 다룰 때는 남자들에게 일차원적 본능만 있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자청은 심각하게 오락가락 합니다. 만약 인간에게 일차원적 본능들만 있고 고차원적 생각을 할 줄 모른다면 역행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이 현실과 정면 충돌한다면 자신의 이론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대다수 20대 남자들은 외모만 보면 예쁜 20대지만 나이는 40대인 여자보다는 외모는 그보다 못하지만 실제 나이가 20대인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할 것 같습니다. 자청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청이 이상한 진화심리학에 심취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20대 여자보다 45세 김사랑을 결혼 상대로 선택할 것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